다들 안녕하세요 인사 오지개박스입니다 조용히 gta함 뭘 영정 도전이야 이 씨발 저 진짜 얌전히 게임할게요 얌전히 게임할거에요 사고 안칠거에요 사고 아예 안칠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얌전히.. 얌전히 게임할거에요 오늘 아시겠어요? 뭘 전장 과거공개야! 아니 이상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제 과거공개에요 저는 박히.. 아니 한국사람이야 한국사람 아시겠어요?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 진짜 이 게임 한번도 안해봤어요 죄송한데 1번도 안해봤으니까 못한다고 이잉 훈수 들지마세요 이잉 아시겠냐구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 게임은 약간 그 교향적이면서 약간 그 삶에 대한 삶을 앞으로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테롤 시뮬레이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테롤을 왜 배워요? 씨발 안 배워요 안 배워 잠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오우 쉣 잠만 어? 압두랄리아 그랬어요 압두랄리아 그랬어요 아니 아니 흐흐흐흐 아니 잠만 압두랄리아 그랬어요 아니 압두랄리아 그랬어요 이건 제가 안했어요 제가 안했어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 씨발 쏘라고 한 줄 알았지 나는 난 쏘라고 한 줄 알았어요 난 쏘라고 한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니 이거 압두랄리아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소리 지르면 쏴야지 폭탄을 폭발시키려면 전화를 사용하십시오 와 씨발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폭발할 수 있네 홀리 쉣 아 아 고맙습니다 씨발 다 털어 다 털어 씨발 다 털어 어디로 가야돼 아 일로 가는 거네 다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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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아닌데 아닌데 이거 씨발 잠시만요 전화를 하면 아이트를 누르고 있으라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미 얼굴이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씨발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건 씨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씨발 이미 들켰으면 쏴야죠 대가리 쏴 씨발 대가리 쏴 대가리 쏴 다 잡은 것 같은데 허허 쓰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안 낸 키가 뭐예요 어 뭐야 이 새끼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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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기 전에 쏴 시발 내리기 전에 쏴 나이스 내가 나 캐리 한 것 같은데요 딜량 1등 먹었는데 시발 일해서 일할 때 뭘 경력자를 뽑아요 개소리 하지마 개소리 하지마요 시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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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일해서 일할 때 경력자야 뭐야 이 새끼 나네 마세요 오 오 시발 잠만 오 원래 앞에 펌퍼를 펌퍼를 뚫어주면 줄나 간지나서 일부러 뚫어놨어요 아시겠어요 야 근데 이거 드리프트 어떻게 해요 아 스페이스바네 나를 해도 배움이 좀 빠른 것 같은데 나를 해도 배움이 좀 빠른 것 같은데 나를 해도 배움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일단 저거 따라가라 이거죠 안 털어봤어요 뭐 은행을 털어봐 시발 오 시발 죄송해요 압두랄리아 그랬어요 죄송해요 압두랄리아 그랬어요 죄송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처음에요 운전 지금 처음 해봐요 이게 오 시발 야 잠시만요 죄송해요 압두랄리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 녀석들이 날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느냐?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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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한참 멀었다고 이 새끼들아 아시겠어요 보여주는 부분이죠 꺼져sssss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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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시발 잠시만요 오 오어어씨재받 잠시만요 야야 이거 역주행한거 같은데 지금 경찰이 저기에 있으니까 오우 쉣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무도 모르죠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아니 운전하는걸 줄나잼있어요 이 게임 운전 말이 안돼 그냥 뭐 옛날의 기억이야 사난드레스는 한번 해본거 같아요 옛날에 근데 우리 엄마한테 그거 했다가 혼났어요 어린아이 일단 게임을 왜하는거냐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사난드레스 잠가했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나서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내가지고 그날 그냥 롤러코스터 타이쿤 데모판 오지게 했어요 그냥 신행가능성은 아버지 좀 잘생겼죠 아버지 옛날 사진이 레전드였어요 옛날에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이 네모 액자에다가 옛날에 파키스탄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호랑이랑 같이 사진찍은거 있었어요 호랑이 옆에 안쳐들고 찍은 사진인데 그거 우리 엄마한테 진짜 호랑이랑 같이 사진찍었다고 구라 뻥기 까면서 계속 구라 쳤는데 우리 엄마가 무슨 호랑이야 합성이지 이 씨발 정신차려 해가지고 어? 우리 아버지 합성도 몰랐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합성이란 말도 모르더라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막지마! 씨발 막지마! 총이 없네 총이 없어 잠시만 이거 좀 내가 지금 잘못봤나? 오! 야! 잠만! 흐흐흐흐흐흐 아니 잠만 아니 아 F 누르면은 씨발 F 누르면 그거 되는구나 F 누르면은 그거 되네 시점 변경 어떻게 아냐 아 부이네 흐흐흐흐흐흐흐 이건 뭐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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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네 이건 솔직히 게임이니까 게임처럼 합시다 절대 실제와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와 게임은 구별합시다 뭘 이제는 손 씻으셨나 아니 시발 이상하게 쓰여 하지 마세요 의장했네 크 오케이 맨 원래 나무를 숨길 때는 숲에 숨기라는 말이 있어요 갱단에 들어갈 때는 갱이 돼서 들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보여주는 분이에요 시라 아니에요 오우쉣 역시 선빵필승이야 흐흐흐흐흐 좀 아는데? 시작해볼까? 일단 한놈 안보었네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나와! 다나와 씨발 다나와 어어어어어어 어딜 쏘고있어 그러면 안돼 오우 쉣 어딜 도망쳐! 어딜 도망쳐! 저 느낌 무적이야 씨발 잠시만요 몇대를 맞췄는데 왜 안죽지? 일단 머리만 쏩시다 일단 항상 머리만 쏴줘야되는 부분이네 저기로 가라 이거야? 오 씨발 잠시만요 제가 안그랬어요 이거 압두랄리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다 대기타는 네 잘못이야 아 야 잠깐만 씨발 이게 왜! 아니 잠시만요 저기로 가라는거 아니었냐?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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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나와 신호등 나와 저새끼 쏴죽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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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저새끼 쳐 지금이야 직진해 나와 이새끼야 마무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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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마무리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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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오토바이 챙겨 오토바이 챙겨 도망쳐 씨발 도망쳐 자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면 된다 이거죠 아 저 아 저는 말로 안해요 시발새끼가 어디 치고 있어 죽는 거예요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너 갈 길 가 갈 길 가 왜 이렇게 재밌냐 갈 길 가 갈 길 가 갈 길 가 갈 길 가 갈 길 가 아니 이 게임 젊나 재밌어 아니 롤이랑 다른게 젊나 재밌네 근데 이거 게임이냐?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왜 자꾸 밟지나